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2013년 개봉한 미국의 코미디 드라마 영화이다. 벤 스틸러가 감독과 주연을 맡았고 스티브 콜레드가 각본을 썼다. 미국 작가 제임스 서버가 1939년 발표한 단편소설 월터 미티의 은밀한 생활을 영화화한 두 번째 작품이다. 전미 비평가 의원회가 선정한 2013년 최고의 영화 10편 중 한 편이다. 국내에서는 2013년에 이어 2017년 12월 27일 재개봉하였다. 월터 미티는 라이프 잡지사에서 네거티브 필름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소심한 성격의 월터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상상을 통해 짜릿한 모험과 직장 동료 쉐릴 메로프와의 사랑을 꿈꾼다. 월터가 담당하는 저명한 사진작가 쇼 노코넬은 네거티브 필름 한 롤을 보내오며 25번째 필름이 삶의 정수를 담고 있으니 곧 패가 나는 라이프. 지이 마지막 표지 사진으로 써달라고 부탁한다. 구조조정을 위해 새로운 상사는 필름을 빨리 보여달라며 월터를 만날 때마다 답달하지만 25번째 필름은 사라진 상태. 전세계 오지들을 떠돌아다니는 쇼 과는 연락조차 닫힐 않는다. 용기네 말을 건 세리렉에서 쇼니 행방에 대한 힌트를 얻은 월터는 만나본 적도 없는 쇼니를 찾아 생애 최고의 모험을 떠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